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이 된 2월 6일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 발표. 당시 현장에 있었던 기자를 만났습니다. 2천이 나오니까 솔직히 예상보다 많아서 놀라기도 했고 숫자가 너무 라이브하다 해서 놀라기도 했거든요. 성의를 보이려면 숫자가 나와도 그렇게 1회 자릿수까지 떨어지지 않는 숫자가 나오지 않겠어 했는데 2천이 나와서 저희가 조금 당황했죠. 수백 명 정도의 수준에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전혀 예측도 못했고 상상을 잘 못했죠. 누가 뭐 장난치나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 진짜 정말로 예측을 못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런데 이제 대개 규모를 한 500명 정도 선으로 생각들 했던 것 같아요. 과연 저 2천 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왜 저런 숫자가 나왔을까 되게 당황했어요. 그 당시에. 지난 2월 27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던 보건복지부 관계자. 그 이전에 사실 그 숫자를 의사분들에게만 공개를 했다라고 하면 또 다른 국민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구체적인 숫자를 의사에게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 회의하시는 분들에게 다 그 숫자를 가지고 한참 논의를 했어야 되는 건 아니냐. 정부가 숫자를 밝히는 순간 그거는 거기 모인 분들한테 귓속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생각하는 바를 알리는 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군사 작전하듯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금융신명제가 아니에요. 금융신명제는 사실 정보가 미리 나가면 신명제 실시하기 전에 돈들이 빠져나가고 부작용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실 거의 군사 작전하듯이 극소수의 참모만 알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대 정보는 그런 군사 작전하듯이 하거나 정보가 미리 나간다고 해서 누가 어디 돈을 빼돌리거나 그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격은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 충분한 토론과 숙려가 있었느냐라는 거죠. 지난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 재판부는 정부와 의료계 대리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재판을 참관했던 한 기자가 메모한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이게 과연 조사를 제대로 하고 배정된 건지 당초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좀 제출해 주세요. 그 전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그 전에도 계속 지난 정부에서. 알겠는데 이 숫자가 나오게 된 경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 자료 갖다 보시면 안 되고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근거 자료.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즉 보정심 회의록입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의결기구입니다. 2월 6일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의료정책 발전을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 7인, 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대표 6인, 의료계 관계자 6인, 학계 등 전문가 5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날 보정심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 즉 2천 명이라는 수치를 처음 제시했습니다. 2월 6일 오후 2시 보정심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안건을 일괄 보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원 규모는 의대 입학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천 명 증원하는 방안입니다. 그렇게 최초로 등장한 정원 확대 숫자 2천 명. 2천 명 증원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이에 더해서 10년 이상 우리나라 입시 및 과학기술계에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겁니다. 과학기술계 혼란에 대한 지적에 정부 부처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이공학계 기초분야 등 계속 소외되지 않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도 예산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지금 2천 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몰라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과연 그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나왔는지 2천 명이라는 그냥 상징적으로 많이 늘린다는 의미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초의학 교수들은 모시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현장의 부작용들은 고스란히 정말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수의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의결 절차가 진행됩니다. 기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23분 중에 4분이 의견을 제시하셨지만 대체로 동의하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최초로 제시된 회의가 1시간 만에 종료된 직후인 오후 3시. 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합니다.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기까지 주요하게 참고했다는 3개의 논문. 2035년 부족한 의사 수를 3논문 모두 1만 명 안팎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 확대 방식에 대한 주장은 다릅니다. 지난 3월 7일 국회 공청회. 3논문의 저자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 근거로 2천 명을 얘기했지만 합리적으로 정원을 늘린다면 500에서 1천 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4년 전 얘기입니다. 2천 명이라고 제가 적절한 인원 증가라고 보고서에 쓴 바가 없고요. 한꺼번에 큰 수를 증원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현장의 문제점, 또 수련 현장의 문제점,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점진적으로 증원하는 것을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조금 호흡을 길게 갖고 가는 게 좋겠다. 1만 명을 목표로 했다 하면 정부에서. 그러면 1천 명씩 이렇게 가는 게 조금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제가 토로를 하는 거죠. 보건복지부의 2천 명이라는 수는 누가 어떻게 결정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정심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의결된 것이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계획과 함께 발표된 의료개혁 4대 정책.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4대 정책 패키지는 무너져가는 우리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임과 아울러.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의 첫 번째가 의료인력 확충이고 두 번째는 지역의료의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등의 지역의료 강화 방안입니다.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 세 번째. 의료 숙가 조정 등의 방안이 담긴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가 네 번째 정책입니다. 공공의료를 늘리겠다든지 지불 제도를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든지. 아니면 건강보험 제도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사실 의료개혁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의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의사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의료개혁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의사개혁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필수의료 패키지들에 정말 문제 있는 얘기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부 재정이 화수분도 아니고 계속 나올 수는 없으니까.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과연 이게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까. 의료개혁이 역시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종과도 같은 운명을 더 이상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간 의료개혁은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때마다 집단 행동으로 저항해왔습니다. 소위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같은 필수 의료 문제 해결에 의료개혁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의사수 부족이 원인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국민들은 반대만 하는 의료개혁이 고을 리 없습니다. 책임한 의료농단,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 모두가 분연히 일어날 것이다. 부족이다! 부쟁! 부쟁! 종력! 부쟁! 보건정치학자 정웅기 박사는 의협이 대안과 정책을 정부보다 앞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반대만 하는 입장을 거의 고수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좁은 의미의 직역수호라고 하는 인식에 갇혀 있었던 거죠. 거꾸로 보다 능동적으로 어떤 의제 설정을 해서 이런 의제들이 우리가 보건유료 분야에 필요하다라고 던지든가 아니면 우리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대안적인 어떤 담론이나 정책을 제시한다든가 그런 노력을 거의 한 적이 없거든요.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서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전국 만여 명 전공의들의 92.5%가 병원을 떠났습니다. 한 대형병원 전공의를 만났습니다. 그는 의사 수가 늘면 시장 원리에 따라 필수 의료 분야 의사도 늘 것이라는 정부의 낙관적 예측에 분노했습니다. 이 사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원점 재논일하고 모든 걸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미 필수 의료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미 내과 외과 그런 필수과를 하던 전공의들은 사태가 원점이 되더라도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전공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이 2024년 2월 이전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의사 국민 간의 그런 신뢰까지도 좀 회복된 상태였으면 고려를 하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진지하게 좀 고민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 외의 진로도 좀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수련을 받아서 내가 전문의가 돼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커야 되는데 정부가 너희들은 낙수 의사니까 너희들은 국가가 필요한 의도를 당연히 해야만 되라는 쪽으로 몰아가 버리니 지금 그런 의료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친구들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직서를 내고 나오는 거죠. 필수 의료 인력의 문제라든지 또는 지역 의료의 문제는요. 사명감과 그것을 했을 때 내가 미래가 있다는 비전을 보여줘야 해결이 되는 거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비전과 사명감은 절단이 나버렸거든요. 그럼 과연 이게 우리가 바라는 이 대란을 겪으면서 바라는 결과일까 너무너무 다들 어리석었죠. 의료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속된 말로 지금 우리가 뭘 한 거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다가 그냥 흐지부지 흐지부지 돼서 뭐가 어떻게든 해결은 되겠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참담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PD수처 보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상캐스터